네 안녕하세요 쇼미덜템의 심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게이터 프레임웍스 기타 스탠드입니다. 2단 멀티 스탠드인데요. 얘 가격이 되게 착하게 나왔어요. 기분 좋은 거든. 28,000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.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다 넘어가고 한데 지금 뭔가 거질비에서 굉장히 싸게 2단 멀티 스탠드를 넣어주세요.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은 생각보다 간단할 것 같아요. 본체랑 제가 빨리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. 얘를 열어줘. 열어주고 얘를 끼워줘. 아! 얘를 이렇게 걸려주는 거구나. 얘가 아래쪽이고 얘가 위에 쪽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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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하면 어? 설치 완료. 설치 그냥 완료예요. 딱 이렇게 그래서 기타 그냥 기타의 위치, 크기, 길이랑 딱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짠짠짠 쌌쌌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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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뭔가 간단하면서 거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베이스 길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베이스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잠가줘야지 그래 안 움직이죠 이게 진짜 뭔가 설치가 간단한 거 간단하네요 그리고 뭔가 튼튼한 것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거 건드릴 필요 없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거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스탠드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생각보다 되게 튼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밑에 우선 다리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묘신 풍기고 있습니다 게이토 프레임웍스의 기타 스탠드에요 멀티 2단 스탠드에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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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세요